돈, 핸드폰 전부 압수하도록 할게요. 압수하러 왔어. 이동 거대가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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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호떡이 개집 짓는데 자키랑 지갑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피디가 안 가져갔거든요 락근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락근하게 한 번 놀러 가보자 기둥이 지갑밖에 없거든요? 기둥이 돈으로 한번 락근하게 놀러 오늘 쏠 겁니까? 락근하게 오빠 쏘자! 너무 웃겨! 얼마까지? 1,000만 원! 얼마? 1,000만 원! 아 진짜..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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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! 아.. 20만 원! 로클로클로클세이! 락클로클 로클 스테이! 락클로클 스테이! 락클로클 스테이! 락클 락클 스테이! 락클하게 내려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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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긴장돼야 돼? 여보 여보 어떻게 소리 들려 어떻게 생각해서 쟤가 뭐야? 당겼어? 노래만 같은데요 오늘 손님이 좀 없는 날이에요? 아니 없는데 이거 그냥 병으로 먹으면 돼 나 쟤가 락그나게 쫄았어 나 쟤가 락그나게 쫄았어 살짝 락그나게 씹었어 락그나게 먹자 동생이 먹지 말고 운전해야 되니까 락그나게 나오네 아 룸이 있구나 아 그러네 사랑 있어? 그런거 같애 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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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끄나게. 가끄나게 가자! 나끄나게 무대 한 번 들어보자. 오케이, 렛츠고! 나가야지, 무대가 있는데. 아, 나가면 안 돼. 어떻게 하는 건가? 자, 이게 바로 표지입니다. 오, 렛츠고! 오, 렛츠고! 넌 놀 줄 아는 놈이구나. 두꺼운 놈이구나. 화끄나게 가자, 이 말이야. 넌 놀 줄 알았어. 넌 나 오래 참았어. 가슴만 삶해. 아, 부담스러워. 가슴만 삶이었던 나. 오, 마이 달리, 마이 달리. 달콤하게 영원한 사라져 날래. 야, 너 화끈하나? 모르지? 화끈하게 가자, 사내. 여자 부릇 있고, 여자 부릇 있고, 여자 부릇 있고 모르지. 아, 기둥이. 잠깐. 사내 해봐. 자, 갑니다. 이제 사내, 나오나 버전 있고, 영탁 버전 있고. 아, 나오나는 거 아니지? 현수야, 사내 간다. 아, 오케이. 아, 노래 틀어봐. 오케이. 야, 등장부터 다르다. 야, 어디 갔어? 노 resist다. 특이기列. 주っと 우리 로그를 battle. ографiphLang이 너무 잘 나와. 활성화하게 태어나. 5호 JD. 우산이의 철화한 fund. port bar 원엘로ριια 마 Healing. 박현 Benson 160. 출신 리액션. 박현 다 folds 이ip, Lрок coin. 이 세상을 믿었다. 충청연. 유instant 250! 주웅 보던 친구야 이 세상에 태어나 잘하는 건 없어서 아 여기 오지마! 아 여기 오지마! 아 여기 오지마! 마지막으로 진짜 화끈하다 유럽턴 저 아저씨 초대받았어 젠버린 오늘을 기다렸어 아슬아슬 아슬하게 이 마음 나 이 미소와 이 눈빛아 이 속에 오늘만 그대를 유혹할래 바뀌었어 그는 나의 이 맘은 올해 우리 태전에 떠났어 그대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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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이게 락근이지 이제 또 한잔하고 약두다 약두다 약두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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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바퀴 돌았으니까 얘기 좀 하자 약두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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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나는 사실 너네한테 고백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요즘 촬영할 때 내가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닌가 혼자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닌가 야 나 그 생각 존나 많이 나 진짜 하루에 한 열 푼씩 하는 것 같아 거짓말 때를 들면 오늘 사생 때 내가 존나 짜증 났어 갑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 이거 나온 거 개 웃기네 머리카락 이게 아니라고 이 컨셉이 아닌가 봐 너무 하기 싫어 나 그거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흐름을 못 했다 어 원래 같으면 딱 오프닝 때 컨셉 딱 같은 거 하나 잡아 그 같은 컨셉으로 끝까지 딱 밀어붙이면서 김윤수 괴롭히고 정철 괴롭히고 박경수 괴롭히고 이렇게 툭툭툭하고 엔딩 때 개 헛소리 딱 하면서 딱 끝내거든 재밌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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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가 뭔가 그냥 뭐랄까 초반에 그 깔때기 그거 되게 웃겼는데 거기서 계속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나도 이게 하루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시골 오면서 내가 핀트를 못 잡는 거 같은 거야 자꾸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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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그 옛날에 그 노잼 시절? 그 바이러가 자꾸 나오는 거야 드라마가 드라마가 떠올라? 드라마가 떠올라? 분위기가 싸해져 아 이거 아닌데 그게 모두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구나 그러게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근데 나는 백방울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래 우리가 진짜 재밌어 이렇게 리얼이 되려면 더 재밌게 촬영 결과물을 만들려면 힘이 좀 빠져야 되겠다 맞아 지금 웃겨야겠다 부담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인위적인 인위적인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맞아 맞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 촬영 남은 거 일단 열심히 하고 좀 웃음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지 말고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인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줬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될 거 같아 맞아 파이팅 하자 그래 우리 단체 곡 하나 부를래? 그래 맞아 파이팅 하자 이제 파이팅 파이팅 뭐 할래? 박현서가 마이크 딱 잡아 야야야야 그거 하자 걱정 말아요 그대 어 박현서가 딱 하자 춤출 거야? 걱정 말아요 그대 힘들어 갔잖아 지금 아 쉣 걱정 말아요 올 수도 없잖아 아 재밌는데?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자 내가 한번 가보자 한번 나가보자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신난한 것을 신난한 것을 신난한 것을 신난한 것 우리 밖에는 노래 없이 다 무안없이 사랑할걸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아요 한 번 해보자 내일부터 하나 둘 셋